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길게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만약에 해외를 나가게 됐을 때 스스로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교재도 그런 적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고 앞으로 나갈 테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실험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사실 어제도 저도 계속 문제 하나 풀고 그때 그것 잘 안 풀려가지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계산이 돼가지고 왜 이런 거지 이러면서 계속 걱정하지 않는데 그게 결국 연구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항상 챌린징한 부분이 있고 내 실력이 정말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리고 이제 버클리가 됐든 막스플랑크가 됐든 정말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봐오면서 느낀 건데 결국 그런 학생들도 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실험도 효율적으로 하고 실험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필요한 일들은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 뽑아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친구들이 친구들도 어쨌든 논문이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문제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챌린징한 상황을 내가 얼마나 즐기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항상 어떤 문제의 직면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끈기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력이 있는지 그런 게 결국은 지속하는 데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속하려면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즐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연구자로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알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쟤보다 문제 하나 더 맞추고 제가 내가 쟤보다 논문 하나 더 쓰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취업 한 번 더 빨리 하고 더 좋은 연봉 받고 이게 굉장히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더 성공한 것 같고 하는 착각을 주긴 하는데 나이가 점점 점점 들고 나서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은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그 삶의 궤적 속에서 항상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그걸 즐기는 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나를 질문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겨낼 수 있는 팁을 얻기 위함인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 꿀팁같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생각하는 사고를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액션 플랜은 각자가 갖고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의미는 크게 없고요. 그냥 시간은 해결해 줄 거고 하나 확실한 건 어떤 지금의 어려운 그 시간이 잘 이겨내고 내가 그 궤적 속에서 계속 위치해 있다면 큰 자살이 돼서 정말 나중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뭐 수많은 예를 줄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ACS Applied Metrics and Interface에서 논문을 썼던 그 컴퍼셋 관련 내용이 있는데 그 실험이 1년동안 안 됐었어요. 아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했던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되게 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연구를 하던 사람이 없었고 그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연구도 아니었는데 그냥 분야가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연구실이 그쪽 분야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그쪽 분야를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모르다보니까 1년내내 실패만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겼는데 1년동안 계속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싶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고 교수님도 막 이제 잘 안되니까 막 펀딩 갖고 협박까지 막 압박도 막 들어오고 굉장히 빡센 하루하루가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논문 찾고 여기저기서 방법을 하고 실험을 안 돼도 계속 반복하고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작동을 했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논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을 써보니까 그게 되었고 그 방법 자체가 결국은 키 메세지가 되어서 논문이 논문으로서 이제 작성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게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누구와 얘기해봐라 뭘 해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어려움은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걸 믿고 그 챌린징한 것을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하고 문제점을 직면할 때 내가 꺾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이 연구나 학업에 일련의 과정을 잘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면요 성실하게 사시면요 아마 고답 받는 일이 있으시라 믿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뭔가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이 막 생기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찾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겨내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런 방법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즐기십시오 저도 어제 딱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어요 이게 안 되는 걸 보면서 뭐 내일 되겠지 뭐 내일모레는 되겠지 이러면서 왔고요 한편으로는 또 와 참 공부를 참 오래 했는데 이게 참 안 되네 이게 안 되는 게 참 많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안 되는 시점이 안 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오 씨 됐다 마크 플랑크에서 이제 실험할 때 새로 완전 새로운 거 연구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와 됐다 해서 막 했는데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까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어도 어때 어떻게 계속 해봐야지 뭐 계속 해본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맛에 아 그렇지 될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 게 이거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제 또 막힌 거죠 아 씨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같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챌린지가 있는 거 같아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아 그래 이거 뭐 이런 챌린지를 즐기는 게 내 숙명인가 보다 그리고 내 PI랑도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보면요 그걸 좋아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더니 어 저건 말이 안 된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게 된다고 요수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근데 일단 분석한 거를 봤을 땐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트리귀한 프로블블이고 이건 굉장히 좀 리즈너블하진 않지만 알겠다 이러면서 미팅을 끝냈는데 다음날 우리 PI가 메일을 이렇게 주어주더라고 어제 했던 디스커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러면서 나한테 쫙 메일을 써가지고 보내줬는데 난 그걸 보면서 느꼈지 아 세계적인 과학자나 PI들은 이런 인트리귀한 문제점을 딱 직면할 때 이거 굉장히 재밌게 푸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서 나한테 알려주고 나도 거기에 이제 해서 거기에도 오류가 좀 여기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빌드업 해놔서 또 디스커션을 하고 결국 이게 리서치거든요 그러니까 될 법한 거를 하면요 그건 리서치가 아니에요 모든 게 성과주의라서 논문 개수가 되게 이 사람의 연구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어느 순간 돼버렸어요 교수를 임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논문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될 법한 연구를 해서 돼서 논문화가 돼서 많다는 게 과연 이 사람이 연구를 잘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막스플랑크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우리 디렉터가 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디렉터랑 미팅을 하면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 미팅을 통해서 처음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좀 컨셉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디렉터랑 첫 번째 미팅을 하고 논문을 엄청 읽은 다음에 두 번째 미팅 때 내가 이거를 진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러한 컨셉으로 좀 리서치를 어프로치를 한 게 기껏 해놓자 한 두 개 논문밖에 없더라 근데 이게 이게 왜 너한테는 인사이트를 주고 왜 이게 재밌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래요 막스플랑크가 막스플랑크는 누가 했던 건 절대 하지 않는데요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래 그런 걸 보면서 좀 부러웠어요 이게 결국은 펀딩이 어쨌든 그렇게 연구자가 아무도 안 했던 거 정말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 머신러닝 무슨 딥러닝 이런 거에 꽂혀 있을 때 누군가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프로블럼을 푸는 거에 흥미를 느끼고 그걸 믿어주는 또 정부가 또 펀딩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지적 활동을 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빵! 하고 나중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코비드 백신 중에 파이저나 뭐 모더나 백신이 사실 mRNA를 쓴 백신인데 mRNA라고 하는 그 백신이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질층 같은 거를 드럭 딜리버리 그 성분 안에다 입혀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타겟팅해서 드럭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건데 그 mRNA로 이렇게 셀렉티비티하게 지질층을 형성할 수 있게 했던 그 시작은 굉장히 몇 십 년 전부터 프로틴 그 세퀀스 연구하는 어떤 그 수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순수하게 그 프로틴에 대한 그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수억 명의 목숨을 살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백신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거는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될만한 연구만 하는 그런 연구 분위기 속에선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이 경험인 거죠 그래서 나는 막스 플랑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독일에서의 삶과 이런 걸 떠나서 이것도 뭐 디렉터와 따라서 분위기도 다른데 우리 디렉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굉장히 리딩하는 리서치 그룹이고 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막 지원하는 입장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막 어디를 붙고 안 붙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내가 왜 학업을 공부를 왜 업으로 연구를 왜 업으로 삼고자 하는지 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힘든 거 이겨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원 유학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솔직히 유튜브나 구글 그렇게 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ICG님이 나라고 하는 이 갓준표라고 하는 사람한테 얻어갔으면 하는 그 밸류는 뭐냐면은 이 연구자로서의 본업 그 연구자의 필요도 없어요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나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삶을 왜 살고 있고 왜 하필 이 시대에 뭐 이 시점에 이 환경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면서 죽는 이 순간까지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죽어야 되고 내가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에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은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종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게 저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자기의 자아실현을 정말 꿈꾸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야말로 개성있고 창의적이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도전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네 그래요 뭐 또 질문 없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좀 여러모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도움이 좀 됐기를 바랍니다 도움됐죠? 네 엄청 도움됐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우리 또 인사하고 나중에 카톡방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시면 저랑 계속 인터랙션 할 수 있으니까 자주 연락하고 나중에 또 멘토링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오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줄기 감사합니다.